지금 인스타랩 켰어 나 안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시연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뭐 빌려줄까 충전기 나 얼굴이 쎈얼이어서 목소리로만 출연 목소리만 나와야 돼 왜 내 얼굴 안 씻어 안심각해 안심각해 여러분 반가워요 핸드폰? 내가 이거 들고있어줄게 아니면 핸드폰 충전기를 내가 반가워요 어? 야 잠시만 찾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나 19일 만나? 19일인가? 저 19일에 리슨스테이지에요 100미터 밖에서 들어도 수연인데 전가요 야 충전기가 없어 충전기 없어 똑딱해 이거 수아 가져간거 같거든 수아한테 한번 물어봐봐 여러분 안녕 아니요 안녕 리슨스테이지에서 봐요 수민아 안녕 안녕 너무 웃었더니 얼굴이 빨개졌네요 안녕하세요 딱 키자마자 수아가 아니 수아래 수연이가 저희 다 수네요 수아, 수연, 수민 수연이가 들어와가지고 충전기 빌려고 들어왔어요 네 맞아요 저희 아무노래 커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? 죄송해요 오늘 수연이가 많이 피곤해보여서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어요? 오늘 연습했어요 저 맨날 연습해요 연습실이에요 제 보컬방 아 눈이 너무 부었네 수연이 진짜 잘 지내셨어요 유아하니 루나의 새로운 노래 수연이 들었어요? 제가 잘 지내셨어요 그게 저는 여자친구의 모델이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 현진과 희진이 잘 지내셨어요 추운 날 연습했어요 제가 댄스 수업도 하고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수업했어요. 교복 사진이요? 얘기해도 되나? 저희 평가 때 교복 입고 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찍었어요. 다들 여름에 찍으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름에 안 찍었어요. 찍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기타 칠 줄 알아요? 배웠었는데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도 곡 쓸 때는 코드 제가 이렇게 따서 하는데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기엔 좀 많이 부족하죠. 잠시만요. 아, 리슨 때 백예린 님의 숙여요. 네. 한번 제가 나중에 리슨 때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연기 수업 아직도 해요. 아까도 연기 연습했어요. 제가 왜 눈이 좀 부었냐면요. 아까 좀 눈물 연기 해가지고 울었어요. 아, 진짜. 하이, 터키. 미우랑 자주 만나요? 언니랑 맨날 보죠. 오늘도 언니랑 같이 밥 먹었어요. 영어 한 번 해주세요. 하이. 하이. 섹스 피어싱. 이제 그만해야죠 피어싱. 너무 많아도 지저분하니까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원래 옛날에 했었는데 막 켜졌거든요. 옛날 믹스나인 때 이 자리 했었어요. 진주 귀구리로. 어! 댓글이 또 밀렸다! 몸 상태 괜찮아요. 아 저 쌀뚜쌀 부르기로 했었잖아요. 저 사실. 저 사실. 노래. 이번에 좀 살짝 이렇게. 삘이 아. 삘툴사가 좀 안와서 다른 노래를 바꿨는데요. 괜찮나요. 죄송해요. 삘툴사 기대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해요. 화장이야? 저 화장 변졌나요? 저 오늘. 썬크림. 저 원래 눈화장을 못해서. 눈화장을 안하고 그냥. 썬크림. 눈썹. 입술만 발랐어요. 어? 못 봤어요. 맛있檀 because I did live in an world for a bit. does it hurt to pierce uh it hurts a bit but I actually enjoy it because it kind of feels like in my stresses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pain을 즐기고 싶어요. 하지만 저는 오인트를 입고 싶어요. 근데 저는 좋아해요. 요즘 독서는 좀 해요. 독서 맨날 하죠. 맨날 책 읽고. 어제 막 그저께 주말에 쉴 때 한 번 이 교보문고 가서 책 읽고 막 그랬어요. 어디에 살았어요? 저는 유저고프예요. 어 저는 또 영어 유치원도 다녔었고요. 중국에서. 수민아 너무 사랑해. 아, 인도네시아를 아는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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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랜만에 믹스나이 보셨군요. 어. 자, 다시 다짐을 해 봐도 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용해요 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용해요 저는 약간의 흥미로운 목소리로 사용해요 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용해요 영어의 언어는 영어의 언어는 그리고 매우 다른데, 매우 다른데, 매우 다른데요. 제 목소리의 톤은 정말 예쁘죠. 감사합니다. 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. 붓기 빠지면 커지는데 붓으면 없지. 이렇게 작아져서... 눈이 뜨거운 눈이 뜨거운 눈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조금 많이 저였어요. 제가 그때마다 그때로 사용했었는데, 그때들과, 그리고, 그때들과 렌즈가 더 잘했었을 때... 근데 아직까지 빨간 눈이 뜨거운 눈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제가... 또 다리 도출에 공격을ак에 가볼거에요 너무 나쁘지 않네요 눈이 많이 빨간 수 있죠? 어떤 분이 걱정하시네요 그때 눈이 좀 아파가지고 리슨을 못했었어요 눈이 많이 너무 그때 죄송했었어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붓고 빨개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동안 렌즈를 아예 못 껴서 춤출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춤 연습하고 그럴 때 오늘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끼는데 눈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덜 빨간데 그래도 빨개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좀 네 땡큐 데뷔할 때 언제? I guess around 2020년? I guess around 2020년? I guess around 2020년? 봐요 수민이 애기땐 어른스럽더니 더 크니까 귀여워진 제가 귀여워졌어요 3 4 3 4 근데 저보다 애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시윤이랑 하람이가 더 심하더라고요 하람이는 저랑 비슷하고 시윤이가 저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좀 더 심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안경 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불편하더라고요 네 저도 감기 조심할게요 다 감기 조심하세요 You're a bit late You got three minutes left to be honest 수아 조심히 가 아 댓글 올렸구나 어 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 혼자 있나? 안녕 내일 밤 나만 혼자 있는 건가? 연실에? 감사합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I remember when you had F class and you're my one Thank you, that's really sweet 저의 10번 남았어 저의 10번 남았어 수아랑 미션 같이 하려고 했어요 항상 항상 이렇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치키야 난 너가 더 멋있다 난 일본 할 때가 제일 귀여워 치키야 치키치키치 내일 봐 치키 네 제가 불 끄고 가면 갑자기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복도에서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일라를 꺼야 돼요 저도 아 인스타 라이브를 리슨 스테이지를 합니다 그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바이 수기 내일봐 다들 내일봐요 끌게요 어 왜 이렇게 끌기 싫지 끌게요 바이